안녕하세요. 차선TV란입니다. 오늘은 최초의 EGMP 플랫폼 베이스의 소형 전기차인 기아 EV3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시 시기를 보면요. EV3는 올해 6월부터 가동되는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생산이 됩니다. 따라서 빠르면 3분기 정도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구요. 가격은 니로 전기차인 니로 SG2보다 시작가가 300만원 정도 저렴한 4,500에서 4,600만원 정도 선에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58kWh 배터리가 탑재된 스탠다드 레인지 기준이구요. 77.4kWh가 탑재된 롱레인지 모델의 경우에는 시작가가 더 올라가겠죠. 참고로 EV3가 출시되면 단종될 것으로 예상되는 니로 EV에는 64.8kWh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EV3는 EGMP 플랫폼 최초의 전륜구동 모델이구요. 215마력의 모터가 탑재됩니다. 추가로 CCNC는 당연히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구요. 소형 전기차인 만큼 400V 충전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그리고 EGMP 플랫폼 기반인 만큼 V2L이 지원이 되는데요. V2L이 지원되는 작은 전기차를 기다렸던 분들께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완전 깡통이 4,500에서 4,600만원이면 보조금 수령 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약 3,000만원 후반 정도가 깡통 기준 평균 실구입 가격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쓸만한 옵션 2,3개 정도 넣으면 4,100에서 4,200만원 정도가 평균 실구입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확실한건 EV3가 나오면 토레스 EVX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KG모빌리티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토레스 EVX의 초기 품질 문제를 빠른 실내에 처리하셔야 할 것 같구요. 자 그러면 EV3가 토레스 EVX를 잡고 불티나게 팔릴 것 같냐고 물어보시면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현재 EV3 깡통에다가 옵션 2,3개 정도 넣은 모델의 실구매가가 4,100에서 4,200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현재 모델3 하이랜드가 보조금 수령 시 평균 4,000만원 후반, 그러니까 EV3 대비 약 500에서 600 정도만 더 주면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옵션을 비슷하게 맞춘다면 최종 구입 가격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EV3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삼의 구매 여부가 궁금하실텐데요. EV3는 제 기준 신선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제 구매 예정 리스트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출시 직장 가격이 더 조정이 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볼 의사는 있겠구요. 자 그러면 오늘은 EV3에 대해서 알려드려 봤구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삼TV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